타시켄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 왔어요 한 4년만에 타시켄트에서 골프를 치는 날인데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클럽하우스에요 건물은 좀 어려 되겠지만 타시켄트 레이크사이드 골프클럽은 18홀이구요 말 그대로 호수들이 중간에 큰 호수가 2개가 있어서 그 주위를 돌면서 라운징을 펼치게되고 타시켄트 레이크사이드 골프클럽은 1번 홀, 지금 아킹에서 티오프룩 중간에 왔어요 야 쟤네들은 80대 치게 되는데 80대 몽돌과 고개가 그래? 다행이다 됐어 좋아 좋아 바삭하고 직원들이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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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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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